양과 질이 비례하는 맛집을 찾기는 힘들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탈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양과 질이 비례한다 거의 반비례하지 않나요? 미슐랭이라던가 이런 데 보면 요마아큼 나오는데 엄청 맛있고 그만큼 맞아 진짜 맛있는데 많이 나오는데 참 찾기 힘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 안 나오고 일부러 더 적게 주는 것 같아요 감질맛이 그래서 그 감질맛 때문에 더 맛있어보여? 아 감질나게 감질나게 사람을 뭔가 약간 좀 이렇게 조금밖에 안 줘가지고 괴롭히면서 더 맛있게 느끼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맛있고 양많은 집들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그 맛이라는 영역이 진짜 매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미슐랭 막 약간 이런 좀 좀 하이엔드 영역으로 가면은 그러면서 양까지 많은 건 진짜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차라리 그런 건 있지 뭐 약간 소고기 스테이크 맛집인데 뭐 포트하우스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 구워내는데 이게 뭐 1kg짜리 스테이크다 이러면 이제 맛과 양이 뭐 어느정도 비례하는 정도 맛집의 개념이 좀 다르죠 그렇죠 그건 좀 다르죠 그치 뭔가 약간 좀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스시를 먹으러 가도 정말 맛있는 스시집은 몇 개 안 나와 뭐 오마카세 다 먹어도 양이 좀 부족하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추가해서 먹다보면 돈이 막 이제 막 뭐 오른만 그냥 나가는 순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진짜 양 많고 질 좋다 라는 게 동시에 만족되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기타로 갖고 오면은 어떤 개념이 될 수 있을까요? 어쿠스틱 같은 경우에는 비싼데 픽업이 없는 경우 그렇죠 얘가 픽업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굉장히 되게 엄청나게 좋은 미슐랭 식당 가가지고 배 하나도 안 부르게 맛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 항상 이런 기타가 나왔을 때 이 맛있는 걸 좀 배불리 드시라고 저희가 항상 앤섬의 요정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배 좀 채우고 가시라고 그렇죠 이게 좀 억울하잖아 너무 맛있는데 배 하나도 안 부르고 막 이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직까지 J45 빈티지는 저희가 그런 걸 미리 세팅을 하진 않았습니다 맞아요 예전에 2018년도 모델도 저희가 앰프 없는 상태로 그냥 했어요 그냥 하고 나서 추후에 이제 여기다 또 앤섬 요정이 올지 안 올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그거는 또 추후의 문제고 어쨌든 지금 톤은 날코톤 하나밖에 없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갑니다 맞습니다 양적은 미슐랭 기타 네 J45 빈티지 2019 모델 같이 리뷰해볼게요 2019 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요게 가격도 지금 똑같아요 할인가 기준 527만 2천원 요게 작년 저희가 11월에 했던 거였는데 거의 지금 1년 만에 하는 거죠 요거 그때 명홈씨가 빈티지 너도 베스트셀러가 되어보렴 하고 8.5 주시고요 저는 빈티지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9.0 드렸어요 진짜 사운드가 굉장히 좋았죠 527만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할인가에 9.0을 받았다라는 거는 진짜 거기다가 픽업톤도 없는데 날코 소리 하나가 그냥 너무 좋았다는 얘기죠 좋다는 거죠 네 이번에도 뭐 사실 별로 스펙상으로도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점수가 뭐 크게 변동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만 그래서 한번 이번에도 여전히 그 정도의 느낌인가 내가 진짜 이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배도 하나도 안 부른데도 기꺼이 이거를 지불할 용의가 생기는 한 번쯤 어 그런 것인가 그런 걸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깁슨 이게 나무 질감은 대단합니다 네 다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완전 나의 것이네요 냄새 좀 지덕해요 오우야 장난 아니다 초콜릿 냄새가 약간 지덕해요 과하다 이거 그렇습니다 이 깁슨내가 있죠 깁슨내 깁슨내 네 맞아요 깁슨내 별로 안 좋던 깁슨내 뭔가 기억내 깁슨내 그죠 센트 오브 깁슨내 왜 그래 제인 45 빈티지 527만 2천원 메이드 인 USA 전장 103cm 무게는 1.69kg로 픽업도 없고 엄청 가벼워요 나무도 굉장히 건조가 잘 되어있는 느낌이라 정말 가볍구요 1.69kg 두께 118mm 구프레 뚜뚜루 77mm 쉐입 점버 쉐입이구요 상판은 써머리 에이지드 레드 스프루스가 올라가 있네요 축구판에 마호간이 사용되어 있구요 신 피니쉬 니트로 셀룰로스 VOS 피니쉬입니다 그래서 정말 빈티지 올드 스탁의 느낌을 잘 보실 수가 있죠 마호간이 빈티지 라운드넥이구요 곧도 랠릭 화이트 버튼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어요 제대로 랠릭이다 이거 랠릭이 장난 아니지 거의 썩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거 손에 묻을 것 같은 느낌이죠 거의 이거 아버지들 보시면 야 이거 버리라 이거 치하라 버리라 이거 버리라 새거 사줄게 뭐 이런거 파 놓고 버리라 나올 것 같은 바로 그런 화이트 버튼 앞쪽으로 돌아와서 본넛입니다 43.82mm 너비 가지고 있구요 로즈우드 지판인데 로즈우드도 굉장히 색깔이 아주 그냥 엄청 공격적이에요 갈색과 레드가 막 미친듯이 서로 싸우고 있는 굉장한 로즈우드가 올라가 있구요 그 다음에 지판공격만점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24.75인치 프레슨 20mm 스탠다드 프레 트래디셔널 벨리압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에요 픽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간 무늬가 자칼? 하이에나? 어 맞아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맹수 느낌이 좀 있어요 맞아요 맹수 느낌 좋아요 그러면 사운드 어떤지 한번 볼까요? 오우 하하하하 야 어 미치겠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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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으랗 하하하하 우와 하하하하 와 이거 소리 잘하잖아 진짜 좋아요 설렌다 설레 막 진짜 좋다 와 이거 소리 진짜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어떤 느낌인가 하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 누군가 노래를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이 노래 잘하는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목소리가 너무 좋아갖고 우와 톤 너무 좋다 라는 얘기가 그냥 먼저 나오는 느낌 정말 톤이 너무 좋아요 아 이거 진짜 대박이야 한창 놀랐어 어떻게 이렇지 그게 딱 튀는 순간 와 이런 느낌 진짜 멋있다 소리 오 소리 진짜 멋있다 네 좀 밝은 걸 쳐볼까 네 어 밝은가 와 거기에 주호함이 무너가 그냥 와 거기에 주호함이 무너가 그냥 아 이거 소리 진짜 좋다 네 대박이네요 아 이거 소리 진짜 좋다 좋다 진짜 좋다 오 이거 진짜 좋아요 오 이거 진짜 좋아요 약간 뭐 저희도 지금까지 했었던 어탑 뭐 총 결산 해가지고 뭐 탑5 안에 드는 날프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날프톤 진짜 중요하다 진짜 무시무시한 톤입니다 진짜 무시무시한 톤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가장 좀 뭐랄까 중후한 그런 중년의 섹시한 매력같은 게 있어 진짜 에이징이 다 된 소리 우와 대박이다 이러셔야 돼 아 근데 좋은데 그런 것도 너무 괜찮은데 어 아 근데 소리 진짜 너무 좋다 방금 전에 낭만에 대하여야 너무 좋으세요 핑거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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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역대급이다 어 진짜 좋아요 45 중에 역대급이다 어 맞아요 진짜 45 중에 역대급이고 역대 그냥 어탑 이거 총 결산으로도 진짜 역대급 진짜 좋네 이거 진짜 좋다 어떡하지 약간 앤섬의 요정이 왔다가 겸상 못하고 절하고 갈 것 같은 느낌이야 약간 여러분 이거는 상상 이상입니다 어 진짜 좋아 이게 담기나 이 사운드가 이 사운드가 어때 딕키드 줄라좋아요 줄라좋아요 원래 저런 얘기 잘 안하는데 네 맞아요 좋아요 이 정도는 하는데 와 근데 진짜 좋네요 진짜 좋네요 감탄하다 끝나게 되면 더 들려드릴 것도 없어요 계속 치세요 어 그니까 네 그냥 치시죠 아 이거 뭐 진짜 앤섬 달 아니 이게 약간 겁나서 못 달 것 같아 근데 이 사운드 변할까봐 그냥 이거 다 맞을 수 있을까 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차라리 마이킹 전용 레코딩용으로만 쓰고 안 뚫는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아 저는 안 뚫어요 네 저라도 안 뚫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웬만하면 진짜 무조건 뚫을까 앤섬 박으면 하이헨드 다 표현 됐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그냥 뭔가 구멍 뚫었다가 소리 변할까봐 겁나서 못 뚫겠어 왜 어찌 질렀냐 이건 사장님이 앤섬 다를까 라고 얘기해도 저희가 아마 반대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냥 가져가시는 분이 못 받으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대단한 사운드네요 아니 뭔가 딱 쳤을 때 와 좋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와 진짜 멋있다 이런 느낌 진짜 멋있네 아 좋다 네 그죠 이건 안녕 네 안녕 안녕 듣고 오겠습니다 연애 흥망성쇠 시리즈 그 마지막 시간 네 안녕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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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Reich intelligence 5", rarely 5272,000원 926,000원 imme 1개 confisc 9,000원 uka skin 나오세요 1개 5.2.2.1다리 4.1D 5.1 5.1.2 5.100원 6.1.3 6.1 1.2.1 나무 쳐볼게 하하하하하하 우와 이 치는 느낌도 어 우와 이 느낌 봐 다르지 손으로만 쳐도 와 이거 대박이다 진짜 와 이 느낌 봐 이거 이 극렛 느낌 어 이거 진짜 좋네 어 냄새 장난 하하하하하하 냄새 장난 아니네요 진짜 좋네요 어 냄새가 근데 뭐 치면서 맡으니까 향기로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소리가 하도 좋으니까 약간 이 극렛 이렇게 쳐야 될 것 같은데 어 자 이렇게 충분히 잘 들어 봤습니다 충분히 잘 들어 봤는데 약간 이 사운드 좀 충격해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네요 어 아 진짜 좋네요 좋습니다 자 메모씨부터 한주명 드릴게요 어 지금까지 제가 본 J45 중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지금 처음은 J45 제일 좋다 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냥 어탐 역대 3위 안에 듭니다 어 어 어 저희가 오늘 리뷰를 못했어요 어 진짜 좋아서 지금까지 그게 뭐 정말 항상 이게 약간 탑3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탑5 정도는 제가 진짜 좋다 생각하면 얘기할 수 있는데 탑3면 사실 머릿속에 스쳐지나는 여러가지 기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탑3라는 건 제가 진짜 정말 엄청 지른 거란 말이죠 근데 진짜 역대 탑3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날프스틱터는 진짜 좋네 대박입니다 약간 충격받았어요 527만 2천원 이건 그냥 요대로 그냥 누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그냥 되게 엄청 부럽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면 맞아요 저는 못살고요 네 우린 틀렸어요 우리 끝났죠 먼저 가세요 우린 틀렸습니다 자 선수료 뜨면 예 대박이다 9.5 10.0 이건 그냥 이 자체로 충분히 리스펙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타라는 생각이 듭니다 19.5 나왔어요 19.5 아주 오랜만입니다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대박 기타 나왔어요 J45 빈티지 527만 2천원 이렇게 좋을 줄 몰랐네 충격이네요 그리고 깁슨에서 깁슨에서 10점 나올 줄 몰랐어요 네 맞아요 대박입니다 진짜 좋습니다 정말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이 밖에 없네요 기본톤 하나로 그냥 먹고 들어가는 그런 기타 여러분들 꼭 누가 좀 사가시는 걸 내 눈으로 보고 싶다 이거 그러니까 네 J45 빈티지 모델 역대급 J45 그리고 어탐 총결산 해서도 역대급 기타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이걸 사가셔서 내가 굳이 뚫고 피골 받겠다라고 하면 뭐 말릴 수는 없습니다만 사가지 마세요 그냥 이걸 이대로 쓸 수 있는 분이 사가셔서 마이킹 전용으로만 쓰시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해 봅니다 뚫지 마세요 제발 하지만 자기 돈으로 사서 자기 맘대로 할 거면 뭘 할 순 없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걸 추천드릴 만큼 정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역대급 기타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뭐 더 좋은 기타 당분간 가져올 자신이 없으니까 네 적당한 다른 기타들 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좋은 기타 어떻게 갖고 와 당분간 못 갖고 오지 좋아 좋아 좀 기다리세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크스틱 타임즈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나도 한번 slower 감사합니다 Kerr